잠시 3시간 동안 킨덤 퍼즐 촬영을 위해 빨간색으로 염색을 했어요 잘 어울리나요? 지금은 길이가 많이 짧지만 촬영 때는 아마 길어질 예정입니다 오랜만에 보는 땀 흘리는 연습실에 사과 힘들다 저희가 무대하면서 댄서분들이랑 같이 소개해 처음인데 그걸 또 혼자 하고 있으냐고 하니까 조금 힘드네요 그렇죠? 촬영이 대면 식찬인데 그게 내일 모레여서 연습 박차할 가능성이 있어요 적어도 저것 좀 보고 올게요 내가 고른 블랙 드레스 이해 안 해 나를 골라줄 때 부모지지 않게 네가 가진 세계로만 지나게 칠해져 부모지로 이게 춤추면 이래요? 이게 춤추면 이래요? 이게 춤추면 이래요? 이게 춤추면 이래요? 오늘 내가 고른 블랙 드레스 드레스 디스 둘 하나 빼야겠다 둘 오늘 Laboratory 태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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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 앗 태아 향 시작 상아 처음 깔아봐요 농담 받겠지만 진짜예요 무슨 달걀 여덟 약간 믿거나 말거나 이런 느낌 이게 다 메웠어 이게 더 낫다 오늘 의상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천공 블루 색깔의 상의를 입었는데요 오늘 잘하고 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어제도 멤버들이 마지막까지 응원을 해줘가지고 응원에 힘입어 멋있는 무대를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